마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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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닝 LPI 오버러드 시야에 일단 들어오긴 할텐데 들어올지요 저글링이 뛰어 어 이거 이거 살짝 못 봤을 것 같은데요 아 지소 지소 자 저글링이 뛰어 들어옵니다 성큰 질 이유가 없고 레어를 불렀어 드론 죽기만 잡아도 이득 드론 투이 잡아도 이득 근데 아직 하나가 그래도 욕심 안 부리는게 나아요 괜히 나와서는 안되죠 싸움 안되지요 질이 다른데 스피드 업그레이드가 될 때까지는 지금 어 저글링이 너무 무빙을 많이 쳤습니다 기속력에서 차이가 나 저글링이 다 하자마자 드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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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거 스파이어 취소 당합니다 스파이어 오버러드 튀어나왔어 어 이거 막혔구나 그러면 과감하게 스파이어 1.4일 만한 상황도 한데 자 그래도 무리하지 않네요 나쁘지 않죠 김민철은 이거 라바를 다 무탈로 환상할 수 있을까도 지금 의문이에요 탈리스크 떴을 때 김민철의 오버러드의 행보가 중요한데 이제는 조일장 선수가 거의 7알 이상 8알 이상 게임을 잡아나가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거 진짜 큽니다 아 이거는 사지로 들어가는 뮤탈리스크가 될 수도 있는건데요 자 위쪽에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조일장 선수의 뮤탈리스크가 태로 태로의 지금 조일장의 뮤탈리스크가 이거 잡히면 끝납니다 자 이거 보도주정 다 따로 해놔야죠 김민철의 뮤탈리 사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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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잡히나요 뒤잡히나요 자 그래도 스컬지 자 그래도 스컬지 잘 들이받았고 어 뮤탈리스크 잘 도망치고 있습니다 네 김민철 베스트 드라이버 자 이거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기회 드론 점사 드론 점사 5시로 다 물려갔는데 6시 이거 뭐죠 어 조일장 선수 헛다리 짚었어요 조일장 선수 어 드론이 생각보다 많은 피해를 입고 있죠 자 스컬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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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드론이 생각보다 적어요 네네 야 이러면서 스컬지 계속 손해보고 있구요 스컬지 스컬지 드론 많이 잡았습니다 김민철 선수 확실히 조일장 선수의 최근의 폼이라고 해야 될까요 특별히 조치 안한거 사실이네요 네 이런거 놓치는 상황이 발생되어서 안되는데 자 아 방금은 또 과감하게 오 dampen 오 wyp 세븐 스컬지 네 꼬리 잡아야죠 네 고맙 오 오 오 오오 오오ál 피씨가 잘 들이받았어요 이거 김민철이 김민ree 김민철이 잘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 결과는 그 결과는 자 지금 바로 문 Armstrong 네 태도 아 여러분들은 These create 야 다 여유가 생겼습니다 와아 김민철이 앞마당 김민철이 앞마당 해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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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력 200 야 이거 깨졌죠? 저글링 생기 어디서 나왔죠? 야아 해처리 아 김민철 경기 너무 잘 풀었는데 야 이거 진짜 모르겠는데요 아아 자 저글링 생기야 저글링 3마리가 흔들리가 안돼요 조일장 선수도 드론 테러를 많이 당하다 보니까 지금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오아 뮤탈 찍어서 스컬지 생산해라 저글링 말고 이건데 저글링 3개에 의해서 피해를 좀 많이 받습니다 야 지금 저글링 놓쳤습니다 놓쳤어요? 진짜 없는 살림살이 운영하느라 진짜 고생하네요 저글링 찢어져 저글링 찢어져 계속 돌은 못잡았고 야 이러면서 스컬지 하나 또 날아옵니다 이거 못피하죠? 네 저글링이 자기의 발톱 뽑아가지고 뮤탈레스까지 던질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조글링 3개 체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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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하나 더? 하나 더 잡아줄 수 있다면 12분동안 이러고 앉아있어요 이거 또 살려서 빼죠 이거 주인공이 누가 될 것 같습니까? 가겠다는 거예요 김민철 이제 타이밍 잡겠다는 겁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김민철 많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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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드컨 좋았고요 김민철이 일단은 아 막혔어요 막혔어 이건 막혔어 이거 못봐요 김민철이 만약 저글링을 못하면 마지막 싸움이 될 것 같은데요 조일장의 진영에서 와 김민철이 김민철이 드론단 두마리 드론단 두마리 드론단 두마리 드론단 두마리 드론선면 없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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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뉴탈리스크가 조일장은 없습니다 이건 분해서 지지를 못치는 겁니다 김민철이 역시 철벽 광화하면 수비하면 왜 김민철이 질보지고 있는 저저전 와 중간중간 라바 활용면에서 김민철이 확실히 좋았던 것 같네요 일본사람만이 이런 살림살이 끌릴 줄 알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왜 지진 김민철 대단하네요 이야 와 진짜 수달 수비의 달인 지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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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진